유영아 선수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벗겨냈습니다. 서울시청의 선제 득점, 이 장면이거든요. 이세진은 완벽하게 벗겨내는 장면.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 이 선수가 바로 서울시청의 유영아 선수입니다. 결국에는 박은선 선수의 움직임 속에서 유영아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서울시청의 큰원이 두 명이 함께 좋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강유미, 김진희. 김진희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아줍니다. 날카로워요!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하는 손윤이 선수입니다. 자, 정말 김진희의 완벽한 크로스. 히히 시스터스가 이 공격을 마무리 짓습니다. 김진희의 크로스, 손윤희의 완벽한 다이빙 헤더. 스코어는 1대1 통점입니다. 계속해서 발로 예열을 가했던 손윤희 선수가 머리로 성공을 시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가운데로 서지연도 들어왔네요.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날카로워요! 뒤쪽에서 슈팅! 들어갑니다! 상구스, 김상은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1. 경주원 손이 앞서갑니다. 김상은의 앞서가는 득점. 시작하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 속에서 김상은의 득점으로 연결 짓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